안녕하세요. 안전. 안녕하세요. 어허 이게 누구세요. 장안해야지. 이상수 환장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고 싶었어. 이 공기. 아 공기. 눈 빠지게 기다리신다. 우리 조등을 때 온 얘기를. 계속 입구만 보고 있어. 아 우리 수병 씨가 좋아하는 조동이 한 분이 왔습니다. 조동이한테. 야 이종에 오세요. 내가 이제야 얘기지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뭔가 조각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신입 대원분들 중에서 조동혁 대원만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2년만에 총 3시 부렸대요. 이런 생각하고 이상한 냄새란다. 한 가지 혹시라도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지 모르겠으니까 두 분 해가지고 방수구 우리 직원하고 대결 안 나요. 난 진짜 심장이 돼요. 이것만 봐봐. 등골에서 이렇게 오싹하는 기분과 전신에서 땀 흘리던 그거. 이원종 씨에게 지옥이 있다면. 타는 큰데 그건 방화복일 겁니다. 하나만 좀 토하지 않는 방화복 속으로 흐르던 땀. 배우 친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는 딴 맨으로 재탄생했었죠. 예전에 저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팀에서 대표 선수요? 예예. 두 분? 네. 둘이 나가면 우리는 100% 이긴다고 봐요. 방화복 빨리 갈아입기 대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만 가구 한 마디씩 한번 들어볼게요. 가구 사진 좀 생각 안 해봤습니다.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우식아 보여줘서 이 발로. 당황해주세요. 장담이 심심. 연기심. 자 방화복 빨리 기대. 시작. 우식아 빨리 해야 우식아. 우식아 빨리 해야 우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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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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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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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올려, 끝까지 아, 제일 틀리시네! 자, 12년이요! 손을 들어주세요! 어, 빨라, 빨라, 빨라! 착용 완료! 착용 완료! 보시, 보세요!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내가 무슨 모습을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할게? 완벽하게 심장해 주세요! 지을 때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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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당연히 저희들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반가운 마음에서 그냥 내기 한번 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만은 졌어요!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 아니, 진짜로 잘 못 입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아, 우리 어떻게 하면 표 안 나게 지을까 했는데 그러면은 성공한 거네요 변명처럼 묶여있을 것 같아요 조금... 에이, 마지막 정의는 진 팀이 하는 걸로 하고 더 좀 쉬지요! 내가 볼 때는 통틀어서 이렇게 통틀어서 다른, 다른 세 명을 압도하더라고요 속도가 선생님, 여보세요? 문을 여세요 빠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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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운 생겼어요! 고운 생겼다! 잠깐만, 저 니 카메라 했나 봐 문혁이 형! 이거 형까요? 어 야, 너 왔어? 됐지 어 형아, 왜 꼬였나 가지고 왜 이렇게 꼬였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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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